한국 CCC는 오랫동안 주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푸르고 푸른 우리의 꽃, 캠퍼스에 아름답게 그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캠퍼스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까지 주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하기로 했습니다. CCC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CCC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공감으로, 열린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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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